어느 날 나의 필통이 사라졌다. 나의 필통엔 그저 짤막짤막한 샤프심과 흑연가루만 남았을 뿐. 어디에 간 것일까? 나의 전부, 나의 비타민. 내가 싫어하던 샤프도 없어지니 그립다. 나의 비타민이 없다면 나의 가족이 없다면 나는 뭘까? 나는 무엇일까? 나 때문에 거치든 속이든 망가진 엄마 말을 잘 들으려고 해도 짜증 그냥 짜증나서 짜증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짜증 엄마는 끈기와 인내로 나를 이해해 주신다 마치 엄마의 머릿속을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내 짜증을 린세시킨 것처럼 영엄 아멘 엄마 엄마 담 clothes 아멘